그럼 안녕하세요. 9월 평가원 보시라 수고 많았습니다. 9월 평가원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영어 영역의 촌철살인 해설강의 한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주요 문항을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정말 학생들이 틀렸던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저희가 포착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주요 문항 첫 번째 21번 밑줄 문제부터 볼 텐데 자 이 문장은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에 as the same goes,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할 때 이 밑줄을 절대로 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줄은 그냥 빈칸 취급하셔야 되거든요. 자 왜? 어차피 이 표현을 해석해서 정답이 나오면 이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사 의미를 맞추라고 하는 건데 이 밑줄을 해석해서 도움이 되면 문제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겠죠. 그 나머지 지문들은 왜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밑줄은 완전히 빈칸 취급하고 따라서 이 타이밍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문장 전체가 빈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빈칸의 정답을 찾을 때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한 문장 전체가 빈칸이면 무엇에 대한 설명이 잘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인접한 내용을 갖다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큰 흐름 사항 결국 앞에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고 생뚱맞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대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설명 대상을 찾아라. 자 문장 전체가 빈칸을 못 찾습니다. 두 번째 혹시 그러면 지시와 연결하고 연결된 거 있니? 없습니다. 사실 그냥 마지막 문장 전체가 다 빈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러면 인접한 내용을 갖다 써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갖다 쓰시면 되는데 이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자 보시면 문장이 좀 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믿을 수 있는 어떤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To engage in gold plating, 지면서 계속 설명했던 gold plating, 황금 쟁반에 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namely, 즉,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that gratifies a professional. 즉, 다시 말해서 저 높은 수준의 어떤 연구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gratify, 만족감을 주겠죠. But there's not value to the client's request. 그렇지만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에는 가치를 추가하지 못합니다. At the same time, 그리고 동시에 removes valuable resources from the project. 이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서. 오케이. 자, 그 내용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gold plating의 내용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데 이 전문가가 quality, 연구의 quality를 높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 뭐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자원도 낭비한다. 이 내용 갖다 쓰시면 되는데 내려갔더니 선택지가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raising work quality only to prove itself is not desirable. 연구의 품질을 높이려고 하다가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만 입증해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정말 품질 높은 연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3번. embodying overqualified specialist to a project leads to bad ends. 자 지금 보시면 overqualified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사실 단어 리스크인데 overqualified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을 뽑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박사학위도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다른 좋은 직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verqualified. 뭐냐면 지나치게 자격이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지나치다 라는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 왔는데 그 결과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지문에서 이걸 지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문에 보면 overqualified 얘기가 없어요. 이 직업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죠? 지나치게 자격을 높이 갖췄다. 이 얘기가 없어. 한 단어 차이로 지우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overqualified 그런 뜻이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over라는 단어 특히 접두사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나치다. 지나치다는 얘기 없으면 지워라. 그러니까 뭐야? 100% 정답인데 오늘 이런 선택지가 많아요. 100% 정답인데 딱 한 단어가 본문 밖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이거 가지고 지우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만약에 이거 정확하게 몰라. 그럼 사실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네 번째로 많은 오답력을 가지게 됐어요. 5번 Quire and arranged skills for project to ensure success.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괜찮은데 지문에 보면 arranged skills arrange of는 뭐냐면 다양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문에는 다양한 기술 얘기는 없어. 지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100% 정답에다가 딱 한 단어씩 보고서 지워라. 그런데 우리 학생들 어때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선택지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잖아요. 한 단어씩 따져야 돼요. 한 단어씩 따져서 살짝이라도 벗어났으면 지워라. 이게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자 과거에 많이 쓰던 수법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를 만약에 처음 하게 되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때 제휴 신방법은 뭐예요? 그냥 정답을 타이핑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 한두 단어를 본문 속에 마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없는 단어를 한두 단어를 탁 추가하면 바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틀렸던 빈카 문제에서도 거의 100% 정답인데 딱 한 단어 차이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하고 좀 다르죠? 최근에 뭐야? 대놓고서 딴 얘기 써서 바로바로 지우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야? 한 단어 차이로 한 끗 차이로 지우게 만드니까 이거 영어야? 이 영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것 같고는 상관이 없고 한국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뭐 킬러 문제다 어려운 내용이 많다 너무 생소하다 이런 걸 없애면서 선택지에다가 승부를 던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매력적 오답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답의 법칙에서는 100% 정답 플러스 알파 꼭 지문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없다 이런 선택지에만 집중해서 지우는 그런 코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밑줄 문제는 빈카 문제하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